1, 2, 3 기대하세요. 1, 2, 3 짜란! 자, 우리 지금 한번 모일까봐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서울에서 만나요. 오, 언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대박, 아니 지금 다들 놀래가지고 질문은 안하고. 대박, 고자, 계속 이러고만 있어. 어떻게 팔로우미 촬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대요. 케이팝을 좋아하시는지, 신발은 몇 켤레이신지 너무 궁금하대요. 예스, I love K-pop. I love BTS. 오, BTS! 역시 BTS. 그렇군요. 뭐 쓰시는 거 아니야? 다이전스. 다이전스. 아들 생각해. 네, 더 많을 것 같은데. 악세사리 자연스러워. 악세사리를 자세히 보여달래요. 오! 네. rose ring. 오! 예쁘다.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thank you! 안녕! 저희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d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승희 씨?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should we take a pic together? yes.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이 새 캔 저희 증명 찍어야죠. 이렇게 조명이 또 들어온다고요. 어, 그러면. 아, 귀여운 어플로 해보시고 싶다고. 오! 오! 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거? 네. 아, thank you. 와! I love it. 이건 조명이에요. 조명. It's right. Nic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My first selfie is back. Thank you. Thank you.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the rest. Next time, follow me is the finish. Yes. And I look at that one. Yep. Three, four. Follow me! 안녕!